요즘 책 많이 나와 있는 시중에 마하르시나 마하라지 책 아무거나 사서 보세요. 이 세 가지 단계를 정확히 설명합니다. 그분들은. 무극태극한극이라는 말을 안 쓸 뿐이지 정확히 설명합니다. 이건 아주 엄정하게 구분되어야 할 단계들입니다. 이게 유대교 카발라 들어가도 그대로 나옵니다. 아인소프에서 우주의 모든 정보를 세피로트라고 10개의 정보로 설명합니다. 그게 구현되면 현실 우주가 펼쳐져요. 똑같죠? 다 똑같아요. 더 깨달을 게 없어요. 이게 다예요. 문제는 이걸 지금 실감나게 여러분 영혼에서 여러분이 찾으셨네요. 남이 찾은 건 다 소용없습니다. 조언을 해줄 수 있지만 내가 내 거 찾아야 여러분이 성스러워지.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거 찾으라고 제가 도와드린 거고 10개의 세피로트로도 그릴 수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세피로트는요. 저는 동양식 세피로트. 천부경에는 하나가 열이 된다고 나왔으니까 10개의 세피로트 존중합니다만 오행이 중요합니다. 오행이 굴러서 10이 되는 거거든요. 이 오행. 또 오행이 또 한 번 구르면 육바라밀이 되는 거고 인위의 지신과 육바라밀에 더 주목하세요. 이걸 가지고 온 우주를 굴릴 수 있습니다. 여러분 안에 그 육바라밀의 정자, 오행의 정자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걸 열려면 지금 여기 에고의 세계에서 일단 어디로 가야 되겠나요? I am이요. 순수 존재감은 신경도 쓰지 마시고 I am. 태극 깨달으시면 그 안에 무극 들어있는 거예요. 태극을 깨치시는. 태극 깨치는 뭐냐. 몰라 하시고 내가 존재한다는 그 느낌에 지속적으로 접속하시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. 내가 우주고 내가 우주의 중심이다는 거를 실감나게 자각하시는 거예요.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체험하면서 말로 하는 건 좋은데 체험이 없이 말만 하고 계시는 건 다 부지러워. 밥 굶으면서 난 통장에 10억이 있어. 혼자 계속 주장하고 다니는 거랑 똑같죠. 자기가 실감이 나야죠. 내가 우주의 중심이다는 벅찬 실감이 나려면요. 다 부질없어요. 모른다 하고 존재하는 것. 내가 나만 보고 계시면 실감이 나요. 내가 나만 정확히 보고 계시면. 여기서 이제 생각감정호감이 일어나도 내가 나를 보는 힘이 51% 이상이면요. 실감이 나요. 확신이 들어요. 격가지들 중요하잖아요. 나는 우주의 중심이다 하는. 그리고 격가지들까지 아예 제거해버리면 깊은 선정에 들어가서 제대로 느낄 수도 있고 상관은 없습니다. 어떤 식으로 느끼시건 지금도요. 제 얘기 들으시면서도 내가 존재한다는 그 느낌에 자꾸 집중하셔야 돼요. 거기가 모든 여러분 삶의 모든 근원이 씨앗이 거기예요. 내가 존재한다는 것에서 시작했잖아요. 생각이건 감정이건 오감이건 돈 걱정, 집 걱정, 장가 걱정 다 어디서 시작된대요. 내가 존재한다는 그 느낌에서 시작. 거기가 태극자리예요. 거기에서 모든 정보가 있으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어떤 삶의 방식이 옳고 선이 뭐고 악이 뭐고 다 거기서 나오는. 거기서 부르는 분 Saskia 우리의 방식 quickly 하면 내려지는 사랑입니다.